제자리 A스텝을 활용해서 제자리 스텝과 사이드 스텝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인 위에 올라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저와 같이 함께 해보세요. 제자리에서 하게 되면 제자리 스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라인 옆에 말 그대로 사이드 여성이 지나가도 비켜주는 스텝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자리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이드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자리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이드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자리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이드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자리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